여기 계셨군요. 로자리아씨, 성가대 활동이 곧.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했잖아. 나한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아주 뜻깊은 행사인 만큼 수녀님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구요. 바람은 바람일 뿐. 내 업무 내용에 다른 사람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항목은 없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야말로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데,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뭐, 뭐가요? 지금 시간이면 당장 몬드성으로 돌아가도 행사는 이미 시작됐을 텐데. 누가 너 망신당하라고 일부러 꾸민 짓 아니야? 네? 말도 안 돼요. 절대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네 느낌이 아닌 증거로 아는 거지. 아님 그냥 네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건가? 걱정 마. 네가 그냥 돌아가더라도 널 탓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렇게 더 꾸물댔다간 진짜 늦을걸? 맞아요. 중요한 기념 행사인데 늦어버리면... 그,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으이, 저 수녀. 이상한 괴변으로 사람을 들었다 나... 아까부터 거기 있었지? 너희 뭔데 남의 얘기를 엿듣는 거야? 조심해. 위험한 사람 같아. 역사 깊은 페보니우스 성당의 일원보다 너처럼 둥둥 떠있는 정체불명의 날파리가 더 위험하겠지. 들었어? 작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날파리 같은 걸 데리고 다니는 이방인이 너였구나. 풍마룡을 물리친 명의 기사인 걸 봐서 일단 엿들은 것에 대해 따지진 않을게. 너의 대답에 달려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옥살이를 할 수도 있지. 아, 몬드성의 수녀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는... 눈에 헌한 위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수녀는 정의로 오면 안 되는 건가? 으이, 뭔가 이상하지만 반박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설산에 무슨 일로 온 거지? 알베도를 찾는 거라면 내가 전에 그의 발자국을 봐뒀어. 눈이 그친 후 설산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발자국이 아직 남아있길 바라야지. 설마 너도 알베도를 찾으러 온 거야? 아니, 이건 직업병 같은 거야. 발자국에 원수의 힘이 남아있어서 경계한 거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가자. 나도 가는 김에 그가 뭐라... 노자리아가 발자국에 원수가 남아있다고 했으니 원수 시야로 보면 잘 보일 거야. 그러고 보니 날팔이 너마리야.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 능력. 정말 흥미로워. 어? 왜? 범죄를 저질러도 조용히 현장을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너무 아주... 어째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 노자리아, 넌 안 추워? 너? 난 열악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게 익숙해서 괜찮아. 봐라. 음... 페버니우스 성당의 수녀가 되려면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건가... 저 사람이 알베도인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알베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이런 곳에 와서 그린다 해도 이상할 건 없지. 여긴 시야가 탁 트여 경치도 좋으니 어딜 그려도 멋질 거야. 하지만 저기 저 추추족들은 못 본 건가?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녀석들의 신기를 곰드렸나 봐. 일단 해치울비에 얘기하자. 누구야? 왜 저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림을 다 그렸기에 망정이지. 특이한 추추족을 다 못 그렸다면 아쉽뻔했어. 추추족이 그릴 게 뭐 있다고?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음... 그건 말로 설명하긴 복잡해. 내 그림을 직접 봐봐. 우와! 열심히 그린 것도 있는데 되게 성의없게 그린 것도 있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시한 추추족은 시간 낭비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예를 좀 봐. 체격이며 털이며 자태며 전부 남다른 생명력이 보여. 원시 부족에 순환되는 삶 속에서 이런 특수성은 진화를 의미해. 진화는 즉, 무에서 유로 이미 알고 있던 것부터 미지의 것까지. 잠깐잠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사람도 찾았으니 난 이만 가볼게. 너 알베도한테 물어볼 거인... 휴... 정말... 로자리아 수녀님이 길잡이 역할을 하실 줄... 그나저나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거야? 응, 맞아. 몬드성에서 설탕이란 애를 만났는데 요즘 네 연구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랬군. 설탕이 너희를 보낸 거구나. 내 예상이 맞다면 네가 바로 요즘 몬드성에서 회자되는 그 명예기사... 네가 용의 재앙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심상치 않은 원소 제어 능력 그리고 그 외의 신비한 점들까지 모두 전해들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오직 하나. 넌 머나먼 다른 세계에서 온 거. 맞지? 좋아. 네가 도와준다면 분명 내 연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야. 아, 미안. 많이 당황스럽지? 어디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음... 먼저 생명의 본질부터 얘기해볼까? 잠깐! 벌써부터 너무 추상적이잖아. 음... 그건 그렇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어. 마른 가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특별한 씨앗은 방금 말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었어. 그건 너처럼 다른 세계에서 왔어. 어떻게 싹 틔우고 꽃 피울지가 바로 내가 맞닥뜨린 고민거리이자 네가 도와줘야 할 연구 과제야. 네가 못하는 거면 우리도 못하지 않을까? 아니. 난 다른 세계의 생명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하지만 똑같이 다른 세계에선 널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어쩌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몰아,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네가 궁금한 것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서둘러 장소를 옮겨 연구를 시작하자. 알베도, 그리고 여행자, 짝짝궁이 잘 만나보군. 저 두 사람 모두 이류야. 뭔데 오랜 평온이 이런 변수의 영향을 받을까?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어. 그 씨앗이 싹 투면 뭐가 자... 몰라. 난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금술로 이 티바트에 속하지 않는 생명을 깨울 수 있다면 생명의 본질에 대한 내 이해는 한 걸음도 나아갈 거야. 깨우는 게 가능해지면 창조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아... 아직도 너한텐 좀 어려우려나? 왜 그럴 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난 그저 이 씨앗이 싹 트면 뭐가 자라날지 더 궁금할 뿐이야! 만약 맛있는 열매가 열리면 같이 나눠먹자? 콜! 약속한 거다! 왜냐면 난 가끔 어떤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거든.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냥 연금술 외에 가진 잔재주랄까? 그나저나 첫 번째 연구는 원소의 힘에 관한 거야. 이 세계 사람들은 원소의 힘을 사용하려면 신의 눈을 가져야지. 네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겸 몇 가지 물어볼게. 우선 너한테 다른 사람은 없는 장기가 있니? 두 번째 심장이나 네 번째 위 같은 거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네 옆을 날아다니는 저 꼬맹이와 네 몸이 혹시 연결돼 있어? 질문이 이상해! 딱 봐도 안 이어져 있잖아! 그리고 난 꼬맹이가 아니라 페이몬이라고! 네가 외부 잠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쩌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돼 있는 걸지도 몰라. 오... 그럼 이것도 배제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페이몬이 내게 원소의 힘을 전해준 거 아닐까? 하지만 이건 페이몬의 원소의 힘이 거대한 산을 통과하거나 샘물마을 남쪽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 역시 불가능하겠군.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렇다면 네 신체 구조는 이 세계의 인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같네. 그럼 실험으로 혹시 모를 차이점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겠어.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이 원소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건지 좀 볼게. 슬라임을 유인해올 테니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무찔러봐.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거였냐고! 훌륭한 실험은 직관적이고 분명해야 해. 게다가 이건 아주 단순한 연구일 뿐이야. 물론 너희가 시시하다면 동시에 물의 정령 6마리와 싸워보는 수도 있어. 슬라임! 슬라임이면 충분해! 그럼 어서 준비해줘. 슬라임이 곧 올 거야. 하염을 삼키는 볼! 불태올라라! 어허!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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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올라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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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하나도 마음대로 의미지게 되나. 물러서!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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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딱히 이상은 없었지? 혹시 다쳤으면 말해. 나한테 응급치료제가 있어. 그럼 다행이고. 관찰해보니 밖에서 흐르는 원소의 힘이 원활하고 원소 반응도 정상이야.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어. 외부 흐름은 문제없으니 이제 내부 흐름을 테스트해보자. 하이.. 내부 흐름은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해. 연금술로 원소의 힘을 추출해 포션을 만들 거야. 만약 원소의 힘이 생리적 방식으로 네 몸에 저장돼 있거나 쌓여있는 거라면 이런 포션과 원소 반응이 일어날지도 몰라. 뭐..뭐야! 무서워! 괜찮아. 정상이라면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순 있지만 몸에 해롭진 않아. 만약 정상이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책을 준비해뒀으니 너무 걱정마. 응.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네 몸속의 원소 흐름에 이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낼 수 있어. 건강한지 미리 알아보는 셈이기도 하지. 만약 내부의 원소 반응이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한 거라면 정말 위험할 테니까. 응.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검사에 필요한 포션에 총매제가 하나 부족해서 찾아봐야 해. 성은 광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광석이라고 다 총매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야영지로 가면서 성은 광석을 수집하자. 총매제로 쓸만한 게 있으면 알려줄게. 운 좋으면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포션을 조제할 수 있을 거야. 좀 위험할 것 같지만 좋은 일 같아. 가면서 유심히 찾아보자. 마우스는 광석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광석이 안에 이기고 전화하는 데이프가 나오게 될 수 있다. 다 똑같은 데이프가 나오고 있는 데이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광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광석은 광석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광석이 올라오지 못해서 놀라야 해. 이것은 광석을 믿는 곳입니다. 힐거운 도착입니다. 이건 광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성이 좋아 appet이다. 잠시 후에 올려라! 이건 손 좀 보면 쓸 수 있겠어. 운이 좋아. 이거면 충분해. 바로 앞 멀지 않은 곳에 내 야영지가 있으니 따라와. 여기가 바로 내 야영지야. 방금 수집한 재료는 포션을 만드는 데 썼어. 포션이 완성되는 동안 우선 이리 와봐. 여긴 내 연구를 돕고 있는 조수, 데마로우스 씨. 몬두성에서 이미 만나봤을 거야. 안녕! 방금 받은 너희의 실험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붙여놨어. 우와! 이거, 그리고 저것도! 슬라임이랑 싸운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결론을 얻은 거야? 헤헤, 결론까진 아니고. 대부분 아직 추측과 가설들 뿐이야.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바로 여행자와 슬라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거지. 봐! 넌 슬라임처럼 신의 눈이 없는데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잖아. 이 방향대로 단서를 찾다보면 분명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런 시각으로 봐도 문제는 없지만, 엄격히 말해서. 슬라임은 원소 생물이에요. 즉, 원소가 실체라는 거죠. 유치하려면 얼음나무나 구라구라 꽃이 더 적합하겠네요. 하지만 동식물 사... 이런 각도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음... 그렇네요. 그리고 데이터 맨 위에 쓰여있듯이, 만약 이 세계와 친연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더 연구 가치가 있었겠죠. 아, 정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만...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참, 연구를 완료하려면 아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 여기서 분석하고 있을게요. 만약 실험 결과가 알고 싶으면 언제... 네? 그럼 여긴 데마로우스 씨께 맡길게요. 포션이 완성된 모양이야. 우선 내가 마셔볼 테니까 문제없음... 역시 예상대로 마셔도 괜찮아.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심호흡해? 어때? 표정을 보니까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아까 분명 마셔도 괜찮다며... 얘 왜 이렇게 된 거야? 응?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반가운 결과인걸? 이 포션은 몸속의 원소의 힘을 주입하는 거라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내부의 원소 흐름이 막힘이 없다면 예시적인 불편함을 참고 원소 흐름이 끝날 때... 그럼 넌 괴로울 걸 알면서도 이걸 마신 거야? 내가 만든 포션이니... 당연히 내가 직접 테스트... 물론이야. 넌 내 조력자잖아. 난류의 위험을 감수하게 들수나. 어쨌든 결론을 말해줄게. 원소의 힘을 테스트해본 결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난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게 좋다고 생각해. 특별함은 사실... 평범함의 장점은 주위의 참고 대상이나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 자연스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격려해줄 수 있는 거야. 병이 들어도 남들과 같으니 의사도 쉽게 병세를 진단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남들과 같으니 같은...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이런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없지. 생명의 본질부터 차이가 있으니까. 마치 인간이 폭염 나무나 광풍의 핵의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려나? 아무튼... 실험 결과는 긍정적이야. 적어도 앞으로 안심하고 원소의 힘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니까. 대마로우스 씨,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 정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맞게만 주세요, 스승님. 방금 스승님이 일깨워주셔서 제 생각의 폭이 좁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지금은 더 많은 게 보여요. 널 동물로 한정 지은 건 좀 미흡했지만, 만약 널 원소... 좋아요. 재미있는 추측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떨진 저보다 대마로우스 씨가 직접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걱정 마세요. 꼭 마... 기가 꺾여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욕 넘치네. 본인이 착실한 건지, 알베도가 말을 잘하는 건지... 다음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줘. 관심 있으면 시간 때울 겸 여기 구경이라도 하고 있어. 알도가 돌아왔나 봐. 어서 가보자. 나왔어. 뭐 재밌는 거라도 있었어? 괜찮아. 연금술에 쓰이는 물건들이라 일상... 어쨌든, 빨리 다음 연구로 넘어가 보자. 서로 다른 세계관엔 매우 큰... 예를 들어, 티바트에선 신의 눈만 있다면 누구든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 한 명만 원소를 사용하는 세계, 또는 누구나 원소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혹시 원소 외에 이 세상엔 없는 다른 특별한 힘은 없어? 이것도 역시 아까 했던 방법으로 실험해 볼 수밖에 없겠네. 아니, 이번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여기 있는 기둥을 네 의지력만으로 부러뜨려봐. 우린 둘 다 불가능하거든. 벌써 시도해봤어? 그렇구나. 괜찮아. 참, 원소로 음식을 만들어 본 적 있어? 원소의 힘으로 요리하는 거 말고, 원소를 아예 음식에 넣는 거 말이야. 음식이 더 맛있어지거나, 식감이 변하는지 궁금해. 아니면, 증식된다거나?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에 호기심을 두면 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지. 그럼, 버터 생선구이 하나만 만들어줘. 이건 내가 방금 준비한 레시피야. 하아, 뭐 이상한 걸 준비하러 간 줄 알았더니 레시피였어? 평소에도 자주 먹거든. 실험용으로든, 시식용으로든. 아주 좋은 선택지지. 그냥 네가 배고픈 거잖아. 하지만, 맛있는 걸 만드는 거라면 찬성이야! 응응! 역시 우린 마음이 잘 맞아! 그럼 부탁해. 실험 결과를 기대할게요. 혹시 우리끼리 다 못 먹으면, 데마로우스 씨한테도 좀 나눠주면 되겠.. 이 페이모님이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야 원소의 힘을 요리에 넣을 수 있을까? 혹시 방금 알베도가 말한 의지력으로? 흠, 그것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한데? 다 만들었어? 흠, 실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평범한.. 내가 가장 기대했던 증식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네가 온 세계도 음식에서 자유롭지.. 아니면, 이 세계의 법칙이.. 일단, 원소의 힘을 어떻게 조미료처럼 음식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구. 괜찮아. 맛있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이건, 너한테 주기로 했던 거니까. 에이, 고마워!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이야! 너랑 정말 좋은 친구 같아 보였거든. 실험 중에도 계속 널 걱정하며 이것저것 알려주던.. 그렇다고 그게 썩 도움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이봐, 왜 갑자기 험담하는 거야? 흠, 그래도 맛있는 걸 줬으니 이번엔 용서해줄게. 우리 둘을 부러워할 거 없어. 너도 친구나 학생들이 있잖아. 응, 맞아. 나도 운이 좋은 편이지. 이에긴 급.. 연금술 용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관하는 게 일이야. 얼마 전에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내 소장품이 전부 쏟아졌거든. 대부분 찾았지만, 수정나비의 원소 추출물이랑 무상의 뇌전 가루는 어디에도 없어. 이젠 요리 말고 물건 찾는 것까지 시켜. 걱정 마. 원래는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을 테니까. 만약 너한테 야간 시력이나 진동 감지 같은 초능력이 있으면 물건 찾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아마 너희가 구경했던 곳 구석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야. 흠, 그럼 찾아볼 수밖에 없겠네. 맞아, 원소식.. 이게 무상의 뇌전 가루인가봐. 수정나비의 추출물이야. 저건 바람원소 같은데? 어? 이거.. 진짜로 다 찾아낼 줄이야. 물건을 찾을 때랑 전에 설산에서 날 찾으러 왔어. 여기로 왔을 때도 원소 시야를 사용했지? 맞아. 그거라면 초능력 아니야? 아쉽지만 원소 시야가 드물긴 해도 티바트 대륙에 이미 존재하는 능력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세계의 초능력만이 내 연구에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또 헛수고했다는 거네.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 예상한 대로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만으로도 이번 실험은 같이 있었어. 잃어버린 물건에 원소의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다니 제법이야. 좋아. 지금까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연구한 거였다면 네 인간 신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야. 인간 개체 간의 차이는 주로 지능과 신체 기능의 수준에서 드러나. 그럼 신체 기능부터 시작하자. 여기서 지금 설탕이 뭐하고 있는지 보여? 그럼 평지에서 저쪽에 있는 절벽까지 점프하면 보여? 앞에 있는 산을 주먹으로 부숴버리면 보이려나? 그럼 기대치를 좀 낮춰볼까? 질문보다 직접 실험해보는 게 좋겠어. 실험하기 좋은 곳이 있어. 날 따라와. 우리더러 이렇게 높은... 그럼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이지. 어떻게든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면 실험은 끝나는 거야. 도착 시간과 최고 속도로 비교 분석할 생각. 호수 건너편이라면...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해. 얼어붙은 호수를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차디찬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어.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건 다 실험 일부야. 연구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부탁해. 네 선택이 무척 기대되는걸. 에잇. 참. 우리가 테스트 하는 동안 넌 뭐 할 거야? 나? 수치를 기록해야지. 위험에 대처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우리가 헤엄치면 너도 따라올 거야? 아니, 나랑 시합을 하고 싶은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야. 난...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고생했어. 아주 대다... 역시 소문이... 넌 우릴 계속... 나? 난 연금술로 개... 네가 티바트의 법칙... 네가 티바트의 법칙에... 그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정말 흥미로워. 개... 근데... 그게 네 연구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오랫동안 날 괴롭히던 문제가 풀렸어. 야영지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특별한 걸 만들어줄... 이상한 것들이랑 같은 취급당한다고 언짢을 수도 있어. 황금, 석화고목, 여덟 배 큰 태양.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매력적이지. 아쉽게도 이런 황홀한 시간은 잠시 뿐이야. 그래도 난 온 힘을 다 쏟고 싶어. 하지만 샘플은 한계가 있지. 모르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재미는 점점 사라져. 그러다가 결국 일몰 열매나 달콤달콤 꽃처럼 더 이상 시간을 쏟을 가치도 없는 평범한 존재가 돼. 와! 그래서 네가 추추적들을 그렇게 차이나게 그렸던 거구나! 맞아. 그때 시간을 낭비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었지. 왜냐하면 그들에게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거든. 그럼 실험이 끝나고 우리도 재미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응, 원고 쪼가리처럼? 그건 걱정하지 마. 너희는 날 도와줬잖아. 우정은 절대 잊지 않아. 자, 야영지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항목, 지능 테스트를 진행하자. 날 따라와.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유적으로 갈 거야. 모험을 하면서 너도 여러 수수께끼를 마주해봤어. 체력 테스터와 마찬가지로 네 지능 수준을 실험해보려고 해. 이 유적을 탐험해보고 네가 얻은 답을 알려줬으면 해. 유적의 양쪽 가장자리에 수수께끼가 있어. 그걸 풀면 중앙에 체력 테스터와 마찬가지로 따로 제한은 없어. 네 행동을 전부 관... 역시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답네. 그럼 건투를 빌어. 어느 쪽부터 할 건지는 네 마음대로 해. 내, 내 역할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인데? 어라? 갑자기 수위가 내려간 것 같아. 그럼 물속의 것들도 자세히 조사해볼 수 있겠어. 가보자. 이건... 내가 알기로 이건 룸문자야. 티바트 대륙 곳곳에 있지만 수수께끼로 가득하지. 미스터리가 한둘이 아니야. 게다가 이 룸문자가 왜 여기에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일단 적어둬야겠어. 널 다 연구하면 천천히 살펴봐야지. 휴, 또 알 수 없는 게 나왔군. 이 이상한 문제들과 실험으로 뭘 얻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 하지만 보수를 얻으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아. 이번 실험은 도움이 많이 됐어. 그에 비해 보수가 보잘것 없어서 민망하군. 난 먼저 야령지로 돌아갈게. 너희들이 돌아오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걸? 별다른 일 없으면 우리도 야령지로 돌아가자. 내가 위험요소를 모두 제거하기 전까지 서두르지 마. 어? 로자리아? 물론이지. 너희가 알베도와 뭘 하는지 전부 지켜봤어. 넌 순진한 거야? 아니면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다정함에 속아 넘어간 거야?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나, 출처불명의 포션을 들이키지 않나, 정체불명의 실험에 수처를 응했잖아? 순진하다기보단 네가 속았거나 처음부터 짜고 연기한 거란 생각이 들어. 이 역시 경계심이 강한 수녀라니까. 상관없어. 알베도라면 외지에서 온 너보다야 내가 훨씬 더 잘하니까. 난 네가 연금술로 이상한 괴물이 된 건 아닌지만 알고 싶을 뿐이야. 말도 안 돼!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어! 게다가 알베도는 실험 내내 연금술을 안 썼다고! 그 정도 실력이 연금술사라면 티 안 내고도 얼마든지 연금술을 쓸 수 있어. 어쨌든 난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몬드로 돌아가게 놔둘 수 없어. 그, 그럼 어쩔 건데?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네. 뭔가를 만져보는 수밖에 없어. 너희가 만진 것들이 아무 이상 없다면 너희도 무사한 거야. 다른 것들은 다 확인했거든. 이제 남은 건 이 룬 문자뿐이야. 이거 우린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알아. 게다가... 음... 그냥 문자일 뿐 장...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 기록해야겠어. 음... 아무래도 여기를 중점으로 정기... 됐어? 너희들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나도 너희가 이상 없길 바랄게. 너희 때문에 특근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 특근? 헤어지기 전에 충고 한마디 하지. 알베도를... 너무 믿지마. 적어도 이번처럼 무덕대고 따르는 건 피하라고. 어? 갔어! 진짜 제멋대로인걸? 몬드에 저런 사람은 정말 드문데. 에이, 그래. 신경뜨고 알베도 만나. 왔구나. 마침 결과가 나왔어. 근데 시간이 꽤 걸렸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 별일 아니야. 자기 일을 한 것뿐이지. 우선 결론부터 말할게. 오늘 모은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하지만 대략적인 결과는 알려줄 수 있어. 그건 바로... 네가 이 세계의 인류와... 그건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생고생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조급하게 굴지 마.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계에 당연한 건 없어. 티바트라는 세계는 외부인에게 본질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봤어? 내가 이 세계의 법칙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 우리가 별 탈 없이 대화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몰라. 왜냐면 너처럼 멀리서 온 생명.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씨앗은 티바트의 법칙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서 꽃을 피우지 못했어. 하지만 널 관찰하고 나서 다른 아이디어가 생겼지. 네 생명을 모방해서 연금술에 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으면 그 다음에... 와!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무에서 육아되고 새싹이 자라나 결실을 맺는 거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생명을 키워내는 건 새로운 세계를 키워내는 거나 다름없잖아? 하아... 휴... 그게 한계인 것 같아.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건 한순간일 뿐이지. 생명의 극치도 같아.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영혼이 활짝 피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직 열매도 안 맺었잖아. 생명은 다양성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지. 수명의 길이로 우열을 논할 수 없어. 가령... 빨리 죽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효율적이고 완벽하다는 거지.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내가 아까... 우리가 별탈 없이 대화하는 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몰라 라고 했던 이유를... 에?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헤이... 기운내라고! 내가 있잖아! 알베도 너도!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고마워. 굳이 외로움을 달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쁘지 않지. 네 도움으로 영감을 얻었어. 그 씨앗을 꽃피울 방법도 찾을 수 있겠어. 아니, 너희와 설산에서 함께한 시간도 아주 가치 있고 즐거웠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도 될까? 그럼, 잘 부탁해. 여행자에게 실험 결과가 평범하다고는 했지만 병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은 어떻게 된 걸까? 흙토를 마시면 오염되고 백악을 마시면 순결해지지 너도 나처럼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진료인 건가? 언젠가 통제 불능의 내가 몬테 모든 걸 파괴하려 한다면 네가 날 말려줄 수 있을까?